오늘은 장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는데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항상 뭐가 이렇게 같이 누가 함께 끼어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부가 배 속에서는 형 에서와 둘이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배 속에서는 탯줄이 따로 있으니까 아마 누가 먼저 나오려고 좋은 자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세상을 먼저 구경하려고 에서는 들 사람으로 주유천하를 하면서 달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던 것은 장자권의 명분, 무의식 중이라도 장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오려고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그 몇 분 차이로 차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온 생을 다 바쳐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가 억울하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면 고생은 좀 덜하고 야곱처럼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 고생을 좀 더 하는 거죠. 배 속에서는 에서가 그다음에 장자권을 뺏을 때도 또 에서가 그다음에 축복권을 뺏을 때는 어머니 리부가가 주동이 되고 자기는 쫄따귀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뺏었고 뺏은 것을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라네로 쫓겨가서는 거기에서 요셉의 인생에 참 야곱의 인생에 끼어든 사람들이 라반도 끼어들고 처남들도 끼어들고 그다음에 딸들도 끼어들고 하다 못해 그게 뭡니까? 자연도 이용합니다. 심풍나무, 쌀구나무, 땀풍나무, 물의 물까지 이용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야곱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비하고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놈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장로가 저래? 목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훌륭한 자녀들 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잖아요. 내 친구 중에도 훌륭한 친구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쌈질하고 경찰서 불려가고 이래도 아버지가 땅을 파는 한이 있어도 아들을 정과자로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키우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전적으로 주관해서 야곱을 그렇게 키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아주 이기적으로, 아주 내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딱 두 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한 번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 번 목숨을 건 홀로 남아서 목숨 건 실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란으로 갈 때는 루스에서 느끼한 베델로 이름을 바꾸지만 루스에서 천사가 약속을 합니다. 사닥다리를 내리면서 야곱이 그 천사의 약속을 받고 갔지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죠. 돌아오면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그런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내 일대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야곱 자신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96년 동안은 내가 철저히 인본주의로 철저히 인간 위주로 철저히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야곱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통틀어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든 누구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형이든 아버지든 장인이든 자연이든 칼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목적만을 위해서 이웃이야 힘들든 이웃이야 망하든 말든 내 욕심만 채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제가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히브린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은 정말 야곱처럼 야비하게 남을 속이고 뺏고 이렇게는 살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제 완전히 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개명을 해 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살았지만은 정말 다시는 그런 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이모라 양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고생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구원받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변해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폭락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야곱이 야곱으로만 살았으면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세계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유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토록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저 천국과 있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정말 아만고렙 깡패라고 하는 김익두 목사님도 정말 깡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180도로 바뀐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선앙당이 많이 있었죠. 그 선앙당에 지나가면서 시장가면 지나가면서 도를 던지면서 오늘 시장가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죠. 왜? 만나면 다 뺏기니까. 그래 이분이 변화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부흥집회를 가는데 옛날에는 고개를 많이 넘어가 되잖아요. 고개 마루에 올라가서 더우니까 옷을 벗고 이래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무작정 때리더래요. 왜 내보다 더 일찍 올라왔느냐고. 한참 맞고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형씨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깜짝 놀라서 뭔 소리냐니까 내가 김익두요. 이렇게 꿀 앉아서 삭삭 빌더래요. 그래. 그 길로 그분이 본인이 부흥의 한 대 데리고 가서 은혜 받고 그분이 장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순간적으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듯이 술 취한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김익두 목사님도 한때 은혜 받고 시장 가니까 안전병이가 있더래요. 안전병이를 얻고 다리 밑에 쫓아가서 내가 예수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꼼짝 안하더래요. 그래 창피해서 버려놓고 도망가버렸대요. 그 길로 기도하고 산기도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또 그 안전병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 이후로 김익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는지 모른대요. 책에 의하면 김익도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35만 명이나 된다잖아요. 그런데 후퇴한 공산당에게 총 맞아서 순교를 하셨죠. 교회 마당에서 그뿐입니까? 기독교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어그스틴도 그러고요. 이기풍 목사님도 그러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생자배기 야곱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자배기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29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삶을 보면 속여서 장작권도 뺏고 속여서 축복권도 뺏었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늘 야 이거 진짜로 내가 장작권도 내가 뺏었고 축복권도 내가 받았는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여기까지 일생을 보면 늘 불안했던 거예요. 늘 왜 자기게 피나는 노력으로 거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못된 장인을 만나서 양이든지 염소든지 어쨌든 간에 자연재해 입은 거 짐승의 깨에 물로 찢긴 거 그냥 자연사한 거 예를 들어서 도둑 맞은 것까지 다 배상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긴가민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어떤 사람인데 들어봤는데요. 자기는 어떤 문제를 놓고 철야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산기도도 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에이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다닌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놓여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자수성가했으니까 긴가민가할 거 아니에요. 오늘 29절의 본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장작권하고 축복권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 놓지 않고 부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노력도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미일체의 축복이 완전히 완성되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 이거 들어주실까? 내가 정말 예수는 똑바로 믿는가?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기적 같은 게 다른 사람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야곱이 완성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여러 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인 이래라는 이름 하에 세계 경제의 60%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믿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던 그 물질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필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될 때에 우리도 완성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성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까지 야곱으로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야곱이 약복한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부여잡고 놓지 않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생자배기로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부여잡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